먼저 한국어 얘기해 볼게요 한 남자는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한 남자는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한 남자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한 남자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한 남자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한국어 학술그룹 하나님uc서 vois 한국어 학술이요 их 한 남자는 리앤 네. 책을 읽고 있어요는 맞고 몽룡이도 맞는데 한 남자는 조금 읽고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창가에 앉아서 있었어요. 한 남자는 창가에 앉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읽고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읽고 있어요. 창가에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읽고 있어요. OK OK, 나 이해했어요? 네. 나 독삭 한자 소. 아, 목노이 다 목노이 오과 소. 나 독삭. 시행백 한 번 얘기해줄 봐요. 네. 손이 재판이 아유로운 studies. 용아분동들 꽤 계속 읽어 또 말 없는데 знаешь. 네. 사람들이 롱롱 모여서 독사 책을 읽고 있어요. 방 안에서? 네. 한 명이 뭐예요? 네. 네. 한 명이 뭐예요? 로마서가 그룹 lux Grey가 매일 헉롱 소. 네. 낯거이지만, 네.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잠깐만. 그럼 한 번 튕글 써줘 봐요. 네. 요이 부자들. 요이 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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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4일. 부자들은 계속 있습니다. 항상 계속 있습니다. 항상 책을 써요. 가난한 사람도 책 읽어요. 부자만 읽는 건 아니야. 하나 더. 모카우 세 사람이 둥근 탁자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둥근 탁자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 더. 세 사람이 둥근 탁자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둥근 탁자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주 취업 tirar.. 한주 취업 사화에 limits держ. 한주 취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한주 취업. 여자분으로 babysitting 마 uppe máyai는데 카이 방 카이 방 키이크 에 카라 미 이 robotics 제사람이 학자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세사람이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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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거. 3. 3. 2. 1. 3. 3. 영어 공유장 영어 공유장 만약에 대신 구원 공유장 예를 들어 한국 Ukrainian 뭐 책은 당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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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당신이 없어선 것입니다 는 사람입니다 책은 당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helt lunch입니다 친구가 싹라 무위반 홍 대신 오케이 싹라 무위반 홍 바오지우 한 범위 반 친구를 대신하다가 뭐예요 대신하다가 뭐예요 반 보이 반 보이 반 보이 오케이 오케이 아 결코는 뭐예요 싹라 무위반 홍 홍 바오지우 홍 바오지우 홍 바오지우 결코 안는 결코 안는 홍 바오지우 이거 홍 바오지우 네 오케이 오케이 고 광고 지금 광고 대신 내가 또 수행한 얘기를 할게요 가게 앞에는 많은 채소를 팔고 있어요 가게 앞에는 많은 채소를 팔고 있어요 가게 앞에는 많은 채소를 팔고 있어요 팔다 하지만 광고 부산에서 고 광고 고 광고 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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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라이예요 광고 글쎄 광고 광고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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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무친 RC 마침대 sten 빗 랑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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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h biết. 네. Trong tất cả các loại trái cây, tôi thích trái sầu riêng nhất. 네. Một số. 네. Trong tất cả các loại trái cây, tôi thích quả sầu riêng nhất. Tôi thích quả sầu riêng nhất. ります. Ba rư vào amk thích yá, vì sầu riêng nhất. Sầu riêng nhất. Bì nh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과잉 중 랩을 제일 좋아해요. 관중에서 나는 랩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가장 좋아해요. 자, 가장 좋아해요. 랩을 제일 좋아해요. 가우탱한 오토바이를 탄 여자가 과일을 사려고 잠깐만 오토바이를 탄 한 여자가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한 여자가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네, 오토바이를 차량은 차량이 biri 차량은 차량이이 테니까 차량은 차량이이 정참을 조용한 차량이 자, 당신이 차량을 정리하는 차량에 τικ medi폰 Guitar 기사 쪽wan 그라던 http 값 손norm 네요 Dodge 날 아니야 마다 肌 정도 다음 세 마이 오지아 중 아, 오케이. 이거 하나 빼고서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른 타하 는 여자 đang 과잉 아 아!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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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우리 단어 공부 한번 해봐야 합니다. 단어 공부인데 한국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결혼, 결과, 결정, 결말, 결심, 결정. 이거 티앵배에 겟혼이라고 있잖아요. 겟 들어가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겟혼. 티앵배 한번 써볼까요? 겟 들어가는 거. 겟혁. 겟 gehe، 그리고 겟 들어가는 단어. 겟, 겟œ. 겟 호 기호과, 그 과? 아니, 그건 말고 그냥 글anza Like from the línea. 설정은 반, 귀? 좀 다르네, 반, 귀? 결말? 관심도 겨우 겟다. 겨우 겨우 말? 겟톡? 끝, 결말. 끝, 마무리, 결말. 겟톡? 한 번 씻어봐요. 겟톡. 겟톡? 겟톡? 겟톡. 겟심이란 말이 있어요? 겟심, 겟심하다. 화이팅. 겟땀 귀하싱, 겟땀. 좀 달라요? 겟땀? 겟땀. 한번 써봐요. 겟땀. 시험 공부 결심 결심했어요 결심은 뭐예요? 시험 공부 아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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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말은 뭐예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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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결심 결심 잠시만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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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꾀땀, 오케이 네 꾀땀은 아, 그러면 이게 반 꾀 이거 꾀땀 이게 지금 말이 좀 다른 건가 봐 내가 이거 시행한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꾀 있어요 꾀하고 이쪽 꾀 다음 결심 꾀 이거 좀 달라 네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봐요 이거 비슷한 단어 중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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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 문자 문 문 방구 문 문 이런 단어 있어요 문화 알죠 문화 문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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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문화 문학 문인 문자 문반구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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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더 학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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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용품 중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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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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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 학문 학자 학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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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소학교, 고등학교 네,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는 중등학교, 신빈은 대학교? 제가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도중학, 학중붐, 지우개, 연필 응, 응, 응 중학교, 중중학고서 중학고서 중학고서 중대학교, 대학교 중이라고 중학고서 위째래 alto 사 년 전형, 한국 했어요. 하지만 인권에서에서 학교 사 년 학부 있어요. 3년? 사, 삼성. 인권 인권 3년. 한국 3년, 한국 한국 3년, 3년. 학위가 진도에요? 학자, 공부 사람입니다. 학위는 진도에요? 학위, 학교, 학교, 학문, 학문 오케이. 하나만 더요. 목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번에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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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정치인, 정당, 정부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책 정상, 정품 이런 단어 한번 볼까요? 정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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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 단어하고 비슷한 거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단어를 잘하면 단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아, 아니요. 네, 네, 혹, 주한, 교화, 주한, 바, 주, 베랑, 주, 젠, 베랑, 숭댁 호텔, 베랑, 뉴이, 쥬이, 쥬이, 쥬이. 아, 네, 이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관심 갖고 서로 알려줘요, 알려줘. 나도 이거 많이 해서 서로 알려주고 딴도 나한테 히엥베 한국 단어 비슷한 거 알려주면 우리 더 많은 단어 알 수 있어요. 숭댁 호텔 혹, 뉴이도.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자를 공부해야 해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단지 비슷한 단어가 왜 비슷하냐면 리, 조, 라, 뚜, 중국에서 고아, 쥬한, 한자로 된 단어들이 많아서 그렇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자는 필요 안 하고 그냥 비슷한 단어 서로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찐치, 아, 정치. 찐치지아, 아, 정치가. 아, 당파이. 이거 아마 당파이가 정치, 당파 이런 걸 보여요, 정당이. 당파, 당파, 당파이. 한국말에 당파 싸움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한국 역사, 리, 수, 한국 당파 싸움 이거 있어요. 싸움, 찐, 당파, 찐. 서로 싸우는 거야. 여당, 야당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리, 수, 리, 수. 그래서 당파이, 찐치, 당파, 정당, 친구, 정부, 정책, 신사, 신한 정품. 더 많을까 아마 정으로 되는 단어들이 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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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호. 단어 많이 비슷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요? 네. 오케이 땀피. 네. 내일 또 강북. 네, 오케이, 오케이. 곧이 bok대 혹 나이 말. 주식시 주식시 오케이 오케이 yeah